이번 시간에는 html에서 띄어쓰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모장과 같은 곳에서 띄어쓰기 할 때 뭘 사용을 하나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서가 움직여서 띄어쓰기가 되죠. html에서도 띄어쓰기를 할 때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칸이 띄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칸 이상은 띄어지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jsp들, 예제에서, jsp들이라는 것을 제가 열어보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만 예제는 무시하고 제가 위에다가 생활코딩, 생활, 지금 잘 입력이 안되네요. jsp들이 한글이 잘 입력이 안되더라고요. 영어로 그냥 하죠. hello 하고서 한 칸 띄우고 world, 한 칸 띄우고 저는 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br 태그로 줄바꿈을 해주죠. 자, 런을 하면 여기 제일 위에 hello world 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hello world를 좀 더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러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런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스페이스를 여러 번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hello world의 간격은 똑같죠. html에서는 스페이스를 단 한 번만 인정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무시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end, nbsp, 그리고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기호입니다. 여기는 이 기호를 제가 카피해서 이 hello world와 hello world 사이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런을 눌러볼게요.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여러 번 누르면 역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tml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강제로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는 ampersand, nbsp,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이루어진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제는 제가 준비한 예제예요. 이 태그는 문단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띄어쓰기,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예제와 예제들 사이에 그루핑을 하기 위해서 이 태그를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테스트, 그리고 ampersand, 그리고 amp, 세미콜론, nbsp라고 그리고 세미콜론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 결과적으로 html 상에서 이렇게 된 부분을 출력합니다. 자, 이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테스트 뒤에 end, nbsp 세미콜론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end에 해당되는 부분을 ampersand, amp,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적어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ampersand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ampersand라고 하는 이 문자는 이 특수한 역할을 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mpersand, amp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escaping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escaping. 이 escaping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스트1과 테스트1 사이에 ampersand, nb, sp, 세미콜론을 여러 번 적어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테스트1과 테스트1 사이에 스페이스를 적어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를 여러 번 적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가 단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예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종이로 들어서 지금 시작을 유지해